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9월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440만 명이나 됩니다. 일주일 만에 팔리는 부동산 시장 이상 현상이 바이어에게 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사건에 관한 비밀 지키기 전술을 펼쳤고 일단 성공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백악관 기록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조사팀에 넘겨주는 것 일단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 당시 펜스 부통령 안전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도 펜스 부통령을 교수형 시키겠다는 폭도들을 지지 않을 발언을 한 게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샵 접종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전국에서 교사가 부족해 보조교사가 원래 교사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오늘 교사 부족으로 하루 휴교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리비안 주식이 주식시장 상장 이틀 만에 주당 120달러를 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리비안이 차기 테슬라가 된다는 게 투자가들의 판단입니다. 오늘 끝나는 기후변화 회의 조약에서 미국은 탄광업을 중단하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안과 균형을 맞추려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모두 아주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은 경제죠 해서 9월 달에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440만 명이 된다는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스스로 퀵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그만두는 굉장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게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그 중심에는 당연히 그 팬데믹이 있고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일하러 가지 않느냐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전부 다르고 그 다른 사정을 복합적으로 한 분이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차일드케어 시스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처럼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 뭐 더 많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다니던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은 뭐 시간당 평균 임금이 30달러를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8월 달에도 한 400 그 당시에는 430만 명 9월 달에 440만 명이 스스로 그만뒀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440만 명 9월 달에 스스로 일자리를 퀴친한 사람 이게 전체적인 일자리의 한 3% 정도 됩니다. 8월 달에는 2.9% 정도가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대통령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아시아 퍼스픽 경제협력체 리더들과 만났고 그리고 또 장관들과 만나서 기간 산업안은 1조 2천억 달러짜리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서명을 한다고 하죠. 그럼 월요일은 굉장히 뉴스적으로는 바쁜 날이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월요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노동력의 불균형 현상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제 장관 미팅에서 나온 얘기가 관세도 철폐하면 철폐를 해보고 노동력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으로 채워보는 방안 또 공급망도 좀 확장시키는 에너지 부분이 특히 이제 물가 인상에서의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이미 한 주일 전에 닷새 전이군요. 에너지 부 장관이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전략적 비축률을 조금 푼다던가 해서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이 물가 인상에 대한 안정을 하는 그 방안과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임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괜찮다. 괜찮다. 몇 개월 동안 해왔던 것을 지금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을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사가 됐건 국가의 역사가 되었건 어떤 것은 묻어둬야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것은 묻어둔다기보다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역사 그 무시해도 되는 것은 나중에 뭐 역사라는 그 이름 아래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꼭 결론이 나서 역사에 기록돼야지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게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두 번 말씀을 드렸었던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 dc의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그게 비밀 유지라고도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전국 정부 에이전시 그 카테고리 안에 내셔널 알카이브라고 공문서 보관소가 들어갔는데 이 공문서 보관소에는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고 그 같은 말을 한 기록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 기록 비디오 클립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의 일부가 넘겨지게 돼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면책특권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길 원했는데 워싱턴 dc의 판사가 공개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해라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한 지 11시간 만에 역시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판사들이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하지 말아라 이것을 들어주고 이달 30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그럼 양쪽의 주장을 듣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예민한 백악관 기록인데 이것을 이제 알아야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대중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었던 그런 여러 가지와 역사에 기록됐을 때는 역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결론을 내려야지 되는 건데 그 결론을 내리려면 공문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거의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안 된다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평생 사업가로서 해왔었던 전략입니다. 일단 미루고 보자 하는 그런 거죠.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면책특권 이런 것 이외에도 변호팀이 얘기하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조사위원회는 이것이 내년 중간선거 전에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되는 결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사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내야지만 하원이건 상원이건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키건 빼앗기지 않건 할 수 있다는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서로 반대의 의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은 11월 30일에 이제 이 내용을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3명을 무작위로 무작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판사를 항소법원 판사를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이 된 판사는 3명이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고요. 만약에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게 판결이 안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 항고로 가져가면서 내년의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상원을 장악을 해서 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은 역사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공화당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공화당 의원들 자체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폭동사건 이후에 공화당이 했었던 정치인들이 했었던 많은 말들 이런 것 때문에 덮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10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으로 이게 항고가 가게 되면 오래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긴급하게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두변론도 없이 약식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방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섀도우럭이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 과정 없이 빨리 서로 치고받는 변호팀과 또 기소팀에 이런 것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이 모든 내용을 민주당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의회 하원에서는 조사팀에서는 지금까지 150명 이상을 인터뷰를 했고 30명 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의사당 사건은 분명하게 이제 지금쯤이면 잊어버릴 시기가 됐으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게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의사당 폭동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극단적인 표현 방법으로 차기 대통령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당에 쳐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4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경관에 의해서 숨졌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은 폭도인데 폭도에 밟혀서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수백 명의 경관이 다쳤고 또 몇 명의 경관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인지 사건이 있고 나서 금방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거의 700명이 체포돼서 법원 절차를 밟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의사당으로 가라 나도 당신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싹 빠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라고 독려했고 가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러므로 체포됐던 670몇 명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아무런 그 제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 탄핵당했다는 역사적인 치욕적인 기록은 남겼죠. 하원에서. 그러나 그것도 연방 상원은 3분의 2 이상이 탄핵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50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7명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이번 의사당 사건으로 인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지 못해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되고 상원에서 무죄로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발생한 그 폭동 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리적으로 국가의 어떠한 크레딧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떨어진 것은 대단한 계산하기 힘든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지연 전술을 쓰면서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ABC 방송에 그 기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책에서 뭐 배신 이런 큰 제목이 있는 책인데 책에서 나왔던 것 가운데서 가장 강조를 했었다는 게 1월 20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못마땅하니까 1월 6일 그 이후였으니까 취임식 닷새 새로운 대통령 전이었었죠. 나는 공화당을 떠나겠다 공화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게 책에 담겨 있는데 그랬더니 그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이 당신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도 알아. I don't care. 공화당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맥다니엘 의장이 공화당의 리더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공개를 했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은 만약에 당신이 당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에 대한 관련 변호 비용 되는 것을 다 중단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공화당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것 지금까지 1억 달러 이상 그 당시에 그랬던 것을 다 당을 떠나니까 못하게 하겠다. 했더니 사업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뒤에 그 같은 위협 공화당을 떠나겠다는 위협을 내렸다라는 게 새로운 책에 나왔었던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장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자가 ABC의 조나단 칼 기자예요. 3월 18일에 마알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이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논란인 편인데요.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위험했는데 당신 펜스 부통령이 위험했었던 그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라고 답을 합니다. 노라고 답을 하면서 그는 그날 안전했고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부정선건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증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특히 이 펜스 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고 그가 안전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막 도망치는 장면이 있었었죠. 지금 이런 인터뷰 내용도 육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첸트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커먼센스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바이든을 대통령으로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었고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부통령이니까 국가의 승계서 11위니까는요. 대통령 다음에는 안전을 염려하기 위해서 염려를 했다든가 염려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게 저는 여기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폭도들이 폭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폭도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마치 그러니까 그 폭도들을 지지하는 것 같은 바로 well 하면서 the people were 굉장히 화났었다라는 얘기를 한 이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가 나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케이스가 내년에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아서 어떤 형태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니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을 해야지 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잠시 들어보셨던 그 인터뷰 내용은 일요일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this week죠. ABC에서 방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음 교사가 부족해서 보조교사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잠깐 헤드라인만 들으면 어 그럴 수도 하다가 어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은 문제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잠시 뒤에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머먼트 주의 경우는 완전히 두 번 다 접종한 사람이 뭐 72% 정도 된다고 하고 한 번 접종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그러면 미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쉬운 계주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여러 가지가 너무 그 요소가 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희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먼트 주 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는요. 뭐 60만 명 조금 넘으니까 65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 그 정도 되니까 뭐 엘라스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좀 확실하게 했었던 그런 주이고 머먼트 주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대단하게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주잖아요. 그래서 자연 면역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에이셔에서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곳의 현상과 비슷한 거죠. 기다 대고 이제 어머 백신 접종률도 높고 춥죠. 머먼트는 그렇기 때문에 동북부니까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서 또 가족적인 동네에서 사람들 다 알고 하니까 자주 만나고 이런 형태로 인해서 실내에서 많이 만나니까 이렇게 감염률이 많아진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콜로라도주가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해라 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고 콜로라도주도 최근에 이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18살 이상에게 모두 그러면 존슨앤존슨과 똑같은 거죠. 파이저사는 이번 주에 우리도 18살 이상에게 모두 접종을 부스터샷 접종해달라고 식품의약국에 지금 신청을 해놨고 모더나도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 두 개의 백신은 65세 이상과 위험한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모든 연령에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언론에 적어도 드러나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아 보이긴 합니다. 공중위생국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통령 자문인 앤터니 파우치 박사 보건연구소의 전염병연구소 소장인 그리고 이제 또 백악관의 바이러스 어피소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하는데 모든 성인들이 다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예로 들기는 이스라엘 케이스를 잘 설명을 하면서 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 지금 이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통제국장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여성 질병통제국장이잖아요. 꼭 여성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심한다는 것이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아마 다수의 밀리지 않을까 질병통제국장이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이 팬데믹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본인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이런저런 게다 대고 학교에 가면은 뭐 특히 보수적인 그 주위에서는 우리 아이도 어리고 질병도 있고 약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그만두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아마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일을 하셨다면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9월 달에 일자리 그만둔 사람이 스스로 44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는 선생님이 참 많습니다. 애리조나 주는요 올해 초 몇 개월 사이에 1,400명의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고 플로리다 주도 거의 지금 5천 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애리조나 주와 플로리다 주는 꼭 그게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주 차원에서 백신 접종이라든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주, 보수적인 주입니다. 그리고 또 뭐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아이를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는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일도 얼마나 많아요? 임금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래서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원래 예정했었던 것보다 일찍 은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요. 학생 숫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보조교사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거죠. 선생님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하고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아져야지 되는데 더 적어졌기 때문에 그럼 보조교사를 갑자기 많이 뽑아야 되죠. 표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주에서는 보조교사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요. 미주리와 오레곤주의 어떤 교육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주에는 포틀랜드 교육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발표한 뒤에 보조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돼.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은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데 아니면 대학교에서 60학점 정도 이상을 받고 그리고 한 20시간 정도는 선생님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무슨 행정관리 능력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20시간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60학점 유닛으로 그런 것은 요구를 하지만 졸업장 자체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에서요. 이 같은 발표를 하고 나서 교육구에서 180명이 나 보조교사 하겠다고 신청을 했답니다. 58세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최근에 이제 보조교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뭐 사흘이나 나흘 정도 일하시는데 그런데 선생님들도 원래 선생님들도 환경만 일하는 환경만 도전적이고 빡빡한데 하면서 일찍 은퇴하시는데 보조교사에게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신 58세의 네브라 미첼이라는 분은 노스캐롤라이나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80달러를 받는답니다. 80달러면 시간당 얼마예요? 네? 계산을 해보면 대도시에 요즘에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캐슈 하시는 분들도 요즘 뭐 거의 30달러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럼 8시간 일하면은 38224 하루에 240달러 정도 되는데 하루에 80불이래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베이비스 히러보다도 덜 받는다. 타겟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덜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존하는 것도 힘들다 하는 겁니다. 한 원격 수업을 1년 이상 했었어요. 부모님, 교육과, 전책, 이반자 다 여러 가지를 겪어보고 원격 수업을 하나 어떻게 하나 다 장단점이 있고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구가 어쨌든 보조교사에 의존을 하면서 학교 문을 열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꼭 선생님, 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4학년 산수를 가르친다 하면 또 산수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경험에 따라서 훨씬 잘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때로 자주 소셜 워커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이 집에 계시는 낳아주고 길러주는 집에서의 부모님보다 그 학생을 더 잘 안다고 하죠. 그런 역할을 보조교사가 할 수 있겠는가. 못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선생님이 너무 부족하니까 세콜도 아파서 학교 못하는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그 세틀 교육구 딱 그 웹사이트 봤더니요. 딱 그렇게 써있던데요. 어제 11월 12일, 11월 12일은 문을 닫는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나 어느 다른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어제가 베트남스 데이 연방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그 다음 날 오늘이 이제 진검달이니까 금요일 해서 목, 금, 토, 일 하면 나흘을 쉴 수 있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휴가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시애틀의 학교 자녀분이 갑자기 안 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을 겪으신 한국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보조교사 문제, 교사가 많이 은퇴하는 문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고요. 세틀만 그런 게 아니라 미시건 교육구는 세틀이 오늘 처음이지만 여러 날을 벌써 이런 형태로 문을 닫았고 콜로라도 주의의 공립학굽 교육구도 이번 주에는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해봤던 리모트 수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취소하는 그런 교육구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국에서 교사 이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인데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추세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이런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리비안이라는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주식에 상장할 때 상장가가 첫날 뭐 78달러 정도 되다가 금방 120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공모가가 이제 78달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치가 86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아마 투자가들이 다음 테슬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죠. 테슬라는 지금 1조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게. 100 몇십 대였죠. 200대도 안 되는. 156대 아니면 165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가치를 줘야지 되느냐. 그렇다고 뭐 선주문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아마존이 투자도 했고 아마존이 10만 대를 주문하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본다는 거죠. 뭐 금방 나온 그룹은 아니고요. 12년 정도 됐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테슬라는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만들었으니까 테슬라가 역사가 조금 오래됐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상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관리 능력이 뛰어난 걸 보여준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의 희망 주식이라는 건 항상 기대 많이 사면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처럼 그냥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그 리비안 창업자는 페이퍼상으로는 큰 이득 얻었네요. 로버트 스칼린지 이틀 만에 22억 달러를 벌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전국 부동산협회가 발표하기를 이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재정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중간 주택 시장이 1년 동안 계약하는 데까지 일주일 걸린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팬데믹 이전에는 이렇게 주식 시장이 핫하기 이전에는 예전에 핫했을 때도 한 3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에스콜 기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일주일, 일주일 아니라 뭐 리스팅 내놓지도 않고 나가고 아름아름 그러는 주택들도 있는데 1989년 이후에 이렇게 빨리 주택이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하는 것이 이 정도 기간은 처음이다.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당연히 뭐 코비드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조금 늘려야지 되겠다. 뭐 구태여 뭐 도시에 살 필요가 없겠네. 재택근무하니까 조금 더 넓게 도시 인근으로 갈까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 나인틴 때 여행도 안 갔고 돈도 안 썼고 또 뭐 지원도 받고 해서 원래 집 사려고 팍팍팍팍 모아뒀던 그 세이빙 했던 거를 뭘 한다.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집 사기 힘들겠죠. 주택값이 하도 비싸서. 주식을 얼만큼 갖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지금 넷플릭스도 만들어진 지 얼마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주식 뭐 한 40달러 이때 샀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6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런 형태로 또 돈을 버신 이런 분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팬데믹 때는 또 사람들이 셀러들이 집에 오게 하는 것도 싫어했고 물론 요즘은 미리 다 가상 버추얼 투어를 하고 가십니다만 그래서 기간을 계약하기까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급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또 재용자율이 낮았으니까 재용자, 이자율이 낮으니까 재용자를 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집을 파는 대신에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이어들은 점점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일생 최대에 구입하는 게 액수가 집이잖아요. 전통적인 안전장치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트래디셔널 세이프가워드 같은 것을 많이 안 지켜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셀러는 셀러 쪽에 리스팅 받는 사람들은 또 아니라도 다른 분들 많아요 하니까 아주 쉽게 간단하게 터마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어들이 철저하게 감정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고 예전엔 집 살 때 어땠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꼭 있어야지 되니까 여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고 가구는 다시 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그 카우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 카우치는 저기에 꼭 놔야지 되겠어요. 자로 재고 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집에 맞추는 거죠. 뭐든지 사람부터 가구를 아예 없습니다. 결정을 빨리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월스트리 저널도 미네소타주에서 딸과 가족들이 있는 시애틀로 이사를 간 어떤 그 부부 스토리를 적었는데요. 1월 달에 이사 가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다가 그 쇼잉을 하는데 이 집을 보는데 그 집 보는 것도 30분으로 제한을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공 못하다가 3베드룸 짜리를 3월 달에 비딩 전쟁 요즘은 뭐 서로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얼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비딩이에요. 비딩 아닌 경매 아닌 경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하는 것들 해서 보통 예전 같으면 리스팅한 것보다 조금 낮게 파는데 지금은 리스팅하는 것보다 높게라든가 아니면 캐시로 산다든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9월 달에 뭐 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인디아나폴리스, 덴버, 또 무슨 뭐 시애틀, 타코마, 워싱턴주 이런 데가 9월 달에 굉장히 마켓이 빨리빨리 바뀌었던 그런 주라고 하고요. 아무튼 캐시도 지금 사람들이 많고 3분의 2의 바이어는 하우스 헌팅을 예전에는 한 3개월 정도 했다면 지금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짧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이 핫한 하우징 마켓이 조금 차가워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러데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할러데이 때는 사람들이 집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을 조금 잠시 미루잖아요. 패밀리, 메러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겨울에 이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괜찮을 그나마 그나마 지금부터 뭐 12월 내년 1월까지가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월시저널이 보도를 하는데 20군데에 업어 넣었다가 실패한 분들 예산도 늘리고 그리고 서칭 에리아도 나는 수십 년 동안 여기 살아서 여기가 편해 햇살도 여긴 예쁜 것 같아 이런 건 말고 다른 데까지 이렇게 넓히고 그렇게 해서 백업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 굉장히 정신적인 도전이죠.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지 아니면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 이 상황을 월시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기후변화 회의가 오늘 끝납니다. 막을 내리는데 여기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과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석탄 개발을 중지한다 하는 그 어떤 그 조약 서명의 리튼 그 서명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회의에서 또 그 뒤에 존 캐리 기후변화 특사 또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미국이 이걸 리드해 나가겠다. 세계 오염을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얼만큼을 하고 하겠다 했는데 이거 위선 아니고 뭐냐. 왜냐하면 석탄으로 인한 오염 변화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웨스트 버지니아 탄광업 또 그에 따른 그 조맨신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조맨신 의원이 여기에 막 사인하고 하면은 사회 복지 지출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 새로운 안 지금 다음 주 정도에 투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에 뭐 투표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크 앤 발란스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 미국의 또 특성이 있는 거고요. 투발루라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하와이 오스트랄리아 섬인 나라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곳의 외무장관이 기후변화 회의에서 비디오로 찍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물속에서 했어요. 물속에서 보는 것. 강혜신이었습니다.